지리산 둘레기를 걷는다구요 예 지리산 둘레길 20구간 방광마을에서 산동 면사무소까지 약 13킬로미터를 걷습니다 주차장은 어디를 이용해야 하나요? 주차는 도착지점인 산동 면사무소 주차장에 주차 후 카카오 택시를 이용해서 방광 참샘이 마을입구 소원바위 앞 시종점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참샘이 마을입구에 신기하게 생긴 소원바위가 있어요 소원바위는 지리산의 마야고 여신이 반달 모양의 참샘이 마을 계곡의 반에 자주 놀러왔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는 아낙네가 애절하게 빌며 자식을 점지해 주기를 기원하는 것을 보고 그 정성에 간복하여 이 바위를 로고단 정상에서 가져다 주었고 그 아낙네는 이 바위를 품고 소원을 빌어 아들을 얻었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오늘 걷는 지리산 둘레길 20구간 소개 부탁드립니다 오늘 걷는 코스는 방광 참샘이 계곡 입구에서 시작하여 대절리 석불 입상 구례 예술인 마을 입구 난동 마을 구리제를 오르고 숨어간 탐방센터를 지나 탑동 마을 산수유길 걷고 호동 마을 산동면 사무소에 도착하는 약 13km의 길입니다 방광마을은 이 마을에서 판관이 나왔다는 데서 유래했는데요 판관이 판경이로 변했다가 다시 방광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차단기가 있는데 홍수 범남시 출입 통제한다고 합니다 지리산 둘레길 이용수칙이 있는데요 지리산 둘레길 이용자는 길을 열어주신 마을 주민께 감사드리며 안전여행 책임여행을 하며 흡영안금지 농작물 채취금지 쓰레기대가 저가기를 꼭 지켜야겠습니다 산불이 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을 지나는데 정말 조심해야겠습니다 잠시 시멘트 포장 임도기를 따라 진행하는데 이정표를 잘 보고 우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진행방향 정면 좌측으로 대단히 태양열 발전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이 없는 갈림길 고갯길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합니다 감나무 과수원을 지나는데 잠시 쉬어가기 좋은 장소에 의자가 놓여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감나무 과수원을 지나면서 화장실을 만났는데 사용불가입니다 지리산 둘레길 20코스를 걷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전혀 없어 불편했습니다 봄을 알리는 매화꽃도 활짝 피었습니다 지리산 둘레길을 걷는 부부를 만났는데요 혼자보다는 둘이서 걸으니 정말 보기 좋습니다 대절리 석불입상입니다 잠시 진행하면 우측편에 구례 대절리 석불입상이 있습니다 구례 대절리 석불입상은 광명으로 인위에 따라 중생을 다스린다는 비로자나 불상으로 통일신라 시대의 양식을 이어 받은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둘레길 이정목 구례 129 오거리에서 직진하여 진행합니다 지리산 마늘밭인데요 실하게 잘 자랐네요 구례 예술인 마을 입구에 있는 봉황 형상의 작품을 보며 직진하는데 산수유꽃이 피었습니다 구례 예술인 마을은 화가, 도예가, 건축가 등 예술인 약 30호가 모여 마을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적이고 아름다운 건축물이 멋스럽게 어우러져 있으며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카페,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매주 토요일 예술인 개인 작업실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갤러리 오픈데이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예쁜 강아지들이 두 마리나 있어요 너무나 귀여운 강아지들입니다 난동마을에 도착했는데요 산수유꽃이 만개해서 반겨주는데요 나무를 쌓아놓은 것도 예술입니다 보호수 소나무입니다 2009년 지정된 이소나무 보호수는 수령 400년 수고 16m, 나무둘레 2.6m입니다 길을 좀 밖고 가야겠네요 난동길을 조금 걷다 보면 지리산 둘레길 17-1구간 오미난동구간 시종점인 난동 마을 갈림길에 도착했습니다 다음에 이곳을 다시 한번 와야겠네요 오미난동 시종점에서 다리를 건너 바로 우측으로 진행합니다 지리산 둘레길 차기럽슴 간판을 지나고 이후 구리재까지 꾸준한 오름길이 이어집니다 이후 구리재까지 350고지 이상 오르는 길이지만 완만하게 오르는 길이라 크게 힘들이지 않고 오를 수 있습니다 구리재를 오르는 길은 구렁이가 꿈틀거리며 지나는 듯한 구불구불한 길입니다 인도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들어서면 국가장기생태연구시스템 표지판을 지납니다 꼬부랑 인도를 따라 오르면 좌측 낭떠러지 쪽에 가드레일을 튼튼하게 만들어놨네요 티자 갈림길에 올라서서 둘레길은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왼쪽으로 내려서면 지리산 구례생태수포로 연결되는 길입니다 오래간만에 반가운 쉼터를 만났습니다 도로 옆돌 벤치 위에는 아름다운 글귀가 새겨져 있어서 읽으며 지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여기에 보이는 건 껍데기에 지나지 않아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너의 장미꽃이 그토록 소중한 것은 그 꽃을 위해 내가 공들인 그 시간 때문이야 정자 쉼터를 만났는데요 이곳 돌벤치의 도시가 새겨져 있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그것이 어딘가의 우물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 전망대 쉼터 돌벤치에 새겨진 시구들인데요 누가 수천, 수백만 개의 별들 중에서 하나밖에 없는 어떤 꽃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별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거야 구리제를 오르고 있는데요 구리제는 구렁이를 뜻하는 구리에서 가져온 이름으로 제 오르는 길의 생김새가 구렁이가 움직이는 것처럼 구불구불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팔각정자 쉼터에 올라 사방을 조망해보는데 조망은 전혀 없습니다 구리제를 지나면 왼쪽으로 700m쯤 가면 지초봉이고 오른쪽으로 1.9km 떨어진 곳에 단미봉이 있습니다 지초봉은 진도 홍주를 빚는 원료로 잘 알려진 지초가 많아서 얻은 이름으로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 진시황제의 명을 받은 서불이 불로장 생략을 찾기 위해 왔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리제를 지나 내려가는 길 역시 구렁이가 꿈틀거리며 지나는 듯한 구불구불한 길입니다 편백나무 숲속 쉼터에서 쉬어가야겠습니다 이곳은 지리산 둘레길 방광 산동 구간을 지나는 객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숲속 쉼터로 편백나무가 내뽑는 피턴치드는 나무가 외부 곰팡이나 해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물질로 사람에게는 면역력 강화 스트레스 완화, 피부질환 등의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팔각정자 쉼터를 지나 인도 좌측 숲길로 내려서서 지리산 구례 수목원으로 진행하는데 숲길은 계곡물 옆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연이 살아 숨쉬는 구례 수목원을 지나가는데요 구례 수목원은 자연 자원을 보존보존하고 가치 있는 이용을 통해 산림복지 서비스 증진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성된 산림 요양 문화 체험 교육 중심의 수목원이라고 합니다 숲속 캠핑장 화장실도 사용할 수 없어서 너무 불편했습니다 탑동 마을을 걷는데 산수유 꽃이 만개해서 반겨줍니다 샛노랗게 꽃망울을 터뜨린 산수유는 영원 불멸의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는데요 매년 구례군 산동면 지리산 온천 관광지 1원에서 구례 산수유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구례 산수유 마을 일대에는 수십만 구루에 나무들이 노란 꽃을 피워 마치 노란 물감을 뿌려놓은 듯 다름답습니다 축제가 열리고 있는 마을이 아니더라도 이곳 탑동 마을에서도 산수유 꽃을 볼 수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북쪽에는 주행사장도 좋지만 조금은 한적한 지리산 둘레길을 걸으며 봄을 만끽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혀동 마을 표지석을 지나 혀동교를 건너면 궁도장 옆으로 지나갑니다 탑동 마을 표지석을 향해 보겠습니다 탑동 마을 표지석을 향해 보겠습니다 탑동 마을 표지석이 오늘은 지리산 둘레길 29관을 걸어보았습니다 소원바위를 만나고 예술인 마을을 지나 구렁이가 움직이는 것처럼 구불구불하다 해서 붙여진 구리제를 걸어보았고 햇노랗게 꽃망울을 터뜨린 영원 불멸의 사랑이라는 꽃말의 산수유꽃을 여유롭게 즐기며 산동면 사무소에 도착하여 20코스를 마무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